어떻게 읽죠? 네 다시 읽어주세요. 뭐라고 큰소리로 해야돼? 목소리가 작은건 안된다니까. 뭐라고요? 선생님 귀에는 이렇게 들려요. 거의 다 맞았어. 롤라 룩스 러블리 롤라 룩스 러블리로 들려요. 들어볼까요? 롤라 룩스 러블리 뭐라고요? 그래서 오우는 오우 애는 Vamos Lola 오우는 오우 룩스 루스 룩스 오우는 오우 와우는 이 롤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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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뷰블리 롤라 룩스 러블리 가 뭔 소리죠 롤라가 사랑스러워 러블리 향에 룩스 보인다 뭐였더라 롤라 룩스 러블리 롤라 룩스 러블리 계속해서 롤라 룩스 러블리 롤라 룩스 러 롤라인더 폭들 자고해가 z, 라이즈. 오케이, o, o는 우, 그래서 pool. Glory lies in the pool. 뭐라고요? 그건 뭔 소리죠? 수영장 위에 배영으로 이렇게 물에 둥둥 떠서 누워있단 말이에요. 오케이, 그래서 뭐라고요? Glory lies in the pool. 계속해서 큰 소리. 큰 소리로 큰 소리를 좀 읽어줘 봐. 큰 소리로. 이거 무슨 글자야? b는 무슨 소리네요? 이거는 뭐 여러가지가 있고 이것도 b 있고 그럼 얘는 무슨 소리날까? 그럼 얘는 뭘까? 오케이, 그래서 bubble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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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less blows, a bubble, less blows, a bubble. 오케이, 그래서 e는 어, w가 또는 어, w 아까도 나왔는데 어 하고 우, blows. 유는 어, 유, 우, 와중에 어. 그래서 bar, b, Potato, and a bubble. 분다 입으로 분다 물방울을 거품을 비누방울을 한다는 얘기에요. 뭐라고요? 리스가 아니고 less였죠. 계속해서 리 라이스 라운드 이는 이는 i는 i u는 o k 리 라이스 라운드 c는 뭔 소리죠? 리가 점심 좋아한대요. 나도 좋은데 그래서 리 라이스 런치 리 라이스 런치 계속해서 큰 소리로 오케이 선생님 귀에는 이렇게 돼요. 리나 and 라라 yell 오케이 리나 뭐라고요? 오케이. 리나 & 라라 yell 오케이. 이 이는 e e a는 a 리나 o 해도 되고요. ok. a는 a a는 a e는 e 그냥 문장도 테스트 쳐. 문장도 e는 e가 됐지. y는 e 짤막이지. 그래서 얘가 e e e e e e가 e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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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o 수고했습니다. 다음번에는 이제 두 문장 남겨놓고 끝났어. 그치. 다음번에 끝까지 가는 거야.